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나팔꽃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견우아라고도 하는 이 나팔꽃은 그리는 법이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께요 하나 둘 셋 그래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만 해 놓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께요 색깔은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여러 색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땡기는 것과 옆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땡겨 볼께요 이렇게 땡기는 게 있고 이렇게 땡기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니 이렇게 그래놓고서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 표현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표현은 나중에 이렇게 요 표현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 이유는 하나에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께요 이거를 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여기 이때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두 개를 잡고 하나를 올려서 이렇게 간 경우와 그리고 또 이쪽도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땡겨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겨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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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주는 경우가 있다 지금 보면 하나는 옆으로 간 케이스고 이렇게 옆으로 가 준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땡겨 준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요 가운데에서 보여 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참 독특하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 올라가죠 꽃잎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라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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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이렇게 꽃은 이렇게 말아 올라가요 꽃은 오른쪽으로 말아 올라가는데 얘들 줄기는 왼쪽으로 말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셔야 돼요 그냥 얘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말아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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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꽃은 그거를 여러분이 좀 확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왼쪽으로 얘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꽃이 말아 핀다면 이 줄기들은 전부 왼쪽으로 말아 물체를 타고 올라가요 예를 들어 이 친구들 뭐 그냥 간단하게 꽃받침을 해보면 꽃받침은 다섯 개죠 갈라지는 게 그래서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뒷문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하나 둘 셋 뒤에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도 이쪽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길어요 이게 확연히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하고 잎사귀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얘들이 이 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색 있죠? 빨간색도 있고 연핑크도 있고 요즘은 파란색도 있고 참 많아요 그리는 방법 쉽게 가운데부터 하는 것부터 해드릴게요 가운데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제가 옆을 이렇게 땡겨 줬죠 그래놓고 이쪽도 어떻게 했어요 이쪽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치고 가는 거와 이렇게 땡기는 거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땡기는 거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길게 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 한번 다시 색깔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좋아요 옆으로 가는 건 제가 이거 먼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그래놓고 여기도 이렇게 말아 줬어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이렇게 됐죠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다 말다 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동그랗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말 앞이죠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놓고 흰색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하게 라인으로 이렇게 진하게 라인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잎을 한번 보자고요 잎사귀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얘들 잎사귀가 왜 중요하냐 잎사귀가 모양이 심장을 세 개를 겹쳐 놓은 것 같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잎은 심장 모양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게 어떤 형상이냐 예를 들면 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좋고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면의 것은 하트를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하트를 그려 놓고 당연히 위에 하나 붙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하나 붙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잎사귀가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꼭 뭐다 하트의 형체를 닮았다 라고 해서 그냥 좌우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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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모양을 얼마든지 바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심장이 세 개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할 때 공부할 때 이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콧받침은 길고 날카로우면서도 이렇게 모양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잎사귀도 그렇고 이때 설명을 제가 꼭 해 준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결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형태와 아래로 툭 당기는 형태가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어린 꽃은 시계 방향으로 말아서 이렇게 간다 오른쪽으로 말아서 핀다 어린 꽃은 그리고 사물을 올라가는 넝쿨은 넝쿨은 어떤 식이다? 넝쿨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넝쿨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고 그리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이쁜 심장이 세 개가 있는 것처럼 달라져 있다 어떤 건 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죠 이것이 나팔꽃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암술과 수술 당연히 여기 안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겠죠 암술은 당연히 한 개입니다 그러나 수술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 그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또는 이렇게 흰색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만 끝만 해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좀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암술 하나에 옆에 여기에 다섯 개의 수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좋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나팔꽃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제가 참 상세하게도 설명해 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완성작으로도 만나볼 수도 있겠고요 제 노하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꽃 어린 꽃은 오른쪽으로 말아 올라가고 그러나 넝쿨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잎은 심장이 세 개에 있는 것처럼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나팔꽃을 그리는 건 위의 부분이 옆으로 가는 것과 아래로 당기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팔꽃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